아아 인도네시아에서의 볼케이노 떼창 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때 상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무대에 오라고 전에 근데 그 전에 오프닝 영상 전에 볼케이노 뮤비가 틀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팬분들께서 볼케이노 떼창을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요시 귀신 이슈? 뭐 귀신 얘기한 게 있어요 요시가? 아 맞아 오늘 요시가 제 잠꽃회 때문에 진짜로 무서웠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요시가 진짜 무서웠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야 깜짝이야 야 도영이 왔습니다 이거 의자가 좋아 아 그래 도영이도 왔으니까 제가 요시가 말해준 부연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제가 놓여있는 침대가 제 침대고 자 도영이가 요시 침대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있어요 요시한테 들은걸로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새벽 한참 어두울 때 제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안 지어서 일어나면서 뭐 어떻게 뭐 뭐라 했지 뭐 여기가 어디야? 막 이랬대요 형 잠꼬대? 내 잠꼬대요 얘가 어디야? 이랬대요 제가 근데 요시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깬 거야 알아서 요시가? 이렇게 요시가 이렇게 낮춰보면서 아 형 왜 그래 빨리 차 그랬는데 거기서 계속 제가 이러고 있었대요 여기서 내가 점점 어디냐고 어디냐고 이러면서 요시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침대 쪽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순간 요시가 너무 놀래가지고 싸 해가지고 형 어디냐고 계속 이랬대요 그래서 요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짜 무서웠다고 저도 저도 놀랬어요 내가 그 정도로 잠꼬대가 현석이 형의 잠꼬대는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해요 너 있어? 저요? 응 제 잠꼬대요? 응 있어요 뭔데? 저.. 막.. 발짝한다고 한다 정은가? 틱틱 나가요? 이거 팝핀치다고 팝핀한다고 맞아 자면서 정은이가 시끄럽대요 그래서 한 번 그랬어요 네 번 아닌데 언제 한 번은 제가 자고 있는데 자꾸 움직였대요 막 그래서 이불 소리가 났대요 이불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정은이가 형 자 형 자 계속 움직였대요 막 제가 뭐야 이분도 괜히 맞았다 여기 진짜 그게 있나봐요 산타 컴퍼니 스포 암 안돼요 곧 나오니까 스포하지 않을 거예요 아바타 봤습니다 나 장사 안 봤어요 진짜 한국에서 일본 가식 전에 빠르게 봤는데 이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시원 선배님 아 슈퍼주니어 시원 선배님은 제 기억으로는 되게 그냥 정말 멋있었어요 젠틀하셨어요 맞아요 진짜 젠틀맨 저희 사진 찍고 내려가려고 하시는데 시원 선배님께서 오셔가지고 악수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오 진짜 악수를 건네주셨어요 아 진짜 저랑 지효정이랑 몇 명 있었는데 오늘 진짜 신났다 공연이 엄청 재밌었다 아 진짜 저희한테 되게 감사하시게 또 그랬구나 너무 멋있었다 무대 너무 신났어 신나서 노래 잘 들었다 막 하셨어요 저희한테 대박이다 아 갑자기 오셨어요 혼자 딱 오셔가지고 진짜 우리 뱅크테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 맞아 뱅크테에 맞아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얘